XSFM입니다. I, D, W, K 저는 저거 여긴 윤세민 에디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오늘은 광고를 듣고 와서 딱히 시사주시장하고 약조한 것은 없지만 대본은 보건데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서두르겠습니다. 요즘 저희 유튜브 채널에는 XSFM 유튜브 채널이요. 올해 초에 했던 공개방송 세상을 못 바꾸는 시간 15분에 지난주 클립이 올라왔죠. 강연연상이 올라왔죠. 쭉 한번 집에서 맥주 마시면서 봤는데 강연들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죠. 몰랐어. 그때는 왜 몰랐지 싶은 거예요. 그때는 바쁘기도 하고 마음도 급하고 김민아도 밉고 아마 자막으로 봐서 약간 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강연들이 되게 좋은 거예요. 소상주 민정수석이 풀자막 넣느라 고생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느낀 거고 두 번째 느낀 거는 이 사람들 시간 맞출 수 있었어. 그럼요. 잘 갈고 있으면 시간 맞출 수 있었어. 어쩜 그렇게 다들 15분에 딱 맞춰서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김민아 씨에게 시간을 맞추도록 할 겁니다. 그것이 나기 싫다는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헬릭 스미스 간조은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전화 영어 경기도 김치의 진수 콕 집어 콕 김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자 간조은 어? 이거 왜? 그 소리 그만 듣고 싶거든 악화된 간건강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밀크시슬과 홍경천 추출물이 함유된 간조은이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간건강 간조은 헬릭 스미스 구스베리 추출물로 모근을 더 건강하게 자연 유래 성분으로 자극 없는 세정력 뛰어난 보습 효과와 영양 공급까지 이젠 탈모 샴푸도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퍼펙트 25 전화 영어 퍼펙트 25 전화 영어 매일매일 25분 통화해봐요 퍼펙트 25 추석이라 뭐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추석입니다. 헬릭 스미스에서 추석맞이 세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세일 폭이 꽤 큽니다. 35% 이 정도면 제가 해적판 헬릭 스위스 물건들 구하실 수도 있다고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보다 쌉니다. 네 엄청나게 세일 폭이 큽니다. 해적판보다 싸다. 이달 말까지고요 가격이 좋다고 사서 쟁여주겠다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때 보통 큰 코를 다치죠. 그러니까 헬릭 스미스에서요. 아 그렇죠. 물량 못 준비해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마이팔입니다. 네.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무릎핀 환절기 면역 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렉스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간조은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리모신 부위별로 골라 집어가십시오. 이걸 유면상 PD가 관절엔 환절기엔 땡땡땡 이런 식으로 갖고 얘기했길래 제가 다 붙여놨어요. 다.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네.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갈수록 택배는 혼란해질 겁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추석 연휴 이전에 휴가를 가고 싶어 하시는 택배기사님들의 이야기도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럼요. 이달 말에 미리 준비해 두시고 마음 편하게 명절을 맞이하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그 초보 운전 윤재민 에디터한테 제가 얘기해줬거든요. 신비스럽게도 추석하고 설날 전에 전주에는 어딜 가나 차가 많다고? 네. 뒤늦게 선물 사러 나온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미리 미리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석맞이 세일은 빅그린도 준비했습니다. 네. 추석맞이 선물 세트입니다. 빅그린은 선물 세트 앞에 자연에서 찾은 이라는 수식어를 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에서 찾은 선물이라고 그러면 기대가 엄청 안 되죠? 약초 그렇죠. 나뭇잎 왠지 우리 개가 이렇게 남산을 산책하다가 산삼을 키운 것 같고 아니면 뭐 예쁜 꽃 이럴 것 같잖아요? 네. 재료와 포장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쯤 자연 타령을 했으면 이제 빅그린의 진심을 믿어줄 때가 됐습니다. 빅그린 사장님이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게 유연한 분인데 포장재를 바꿔나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엄청 투철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정말 빅그린 포장재복 깜짝깜짝 놀랄 때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왜 아무도 안 따라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뽁뽁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들은 이미 다 나왔습니다. 네. 종이로. 이름부터가 빅자연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하간 가격이야 두말할 필요 없는 액세스몰의 빅그린이고요. 자연에서 찾은 그 파우치와 리본으로 묶어댄 패키지들은 정확한 표현이에요. 보시면 알아요. 선물로 여기저기 들고 가기 좋습니다. 네.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 임산부가 있는 집, 무언가 성분에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사람들에게 빅그린은 최고의 친구입니다. 네. 액세스몰에서 최저가의 빅그린 그리고 선물 패키지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미리 예고하겠는데 가을에는 임산부 관련 이벤트가 아주 크게 준비되어 있어요. 네. 네. 추석 선물은 보통 돕니다. 아, 그래요? 네. 내가 스팸 세트를 큰아버지 내게 사가면은 큰아버지가 그걸 딴 데 주고 거기서 딴 데 주고 거기서 딴 데 주고 해가지고 아무도 스팸을 안 먹는 마치 가족오락 간의 폭탄 게임처럼 추석이 끝나기 전까지 빙글빙글 돌게 되죠. 네. 하지만 이렇게 빅그린이나 이런 독특한 선물들은 남주기 아까워서 본인이 써보죠. 갑니다. 받은 사람한테 갑니다. 의미 있는 선물이 될 겁니다. 액세스 모르로 들러주시고요. 시사 아저씨는 이제 폰을 놓고 방송을 시작하세요. 뭘 하죠 오늘? 지소미아 뭐 이런 거 정도인데 네. 근데 올 여름 내내 그 사실에서는 시사 아저씨가 일본 사람이었어요. 더 일본 얘기를 했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리하여 이 3주 전에 돌아가신 이제 더 새로운 뉴스가 나올 일이 없는 분의 삶에 대한 제 작품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이분이 소설가인데 아까 좀 제가 그래서 저기 밖에 있는데 오랜만에 제 할머니 한 번 읽고 덮어봤다가 오랜만에 이 양반의 대표작을 다시 봤거든요. 정말 신비스러운 작품이에요. 꼭 좀 읽어보고 싶죠. 제가 누구 소설 별로 추천 안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제가 뭐 문학 전공도 아니고 말이죠.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뭐 하신 분인지. 네. 토니는 토니 스타크밖에 모르니까. 토니 블레어. 토니 블레어. 그렇죠. 토니 블레어도 알고. 그리고 저기 화장품 가게도 있죠. 아 그래요? 네. 그건 제가 몰라요. 그 시리얼 먹으면 힘이 나는 호랑이도 있어요. 아 걔 토니구나. 네. 토니들이 많네. 근데 이제 아무튼 모르지만 어쨌든 뉴스가 나온 거고 그다음에 얘기하는 김에 미국 대선 얘기도 조금 하면서. 그렇습니다. 미국 대선도 제가 잘 알리는 없죠. 그냥 하지만 주소 들은 얘기 뭐 이런 거 조금 하면서. 네. 왜냐하면 토니 모리슨만 하면 우리 이 시간에 명성을 깎아먹을 수가 있어요. 시간은 무조건 길다라는 거에 대한 이 명성을 깎아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 다른 얘기도 막 섞어가지고. 67분 내로 끝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드려야 될 게 사실 이 두 개의 제가 이제 두 개의 뉴스 짬뽕시킨 건데 맞아요. 두 개의 뉴스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한 겁니다. 네.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 건데 근데 그 라디오 프로그램은 한 번 하면 그냥 끝이고 여러분은 그걸 다시 들을 일도 없고 거기 분량은 몇 분이에요? 거기 10분. 10분. 네. 그래서 10분 안에 막 떠들고 빨리빨리 읽은 거기 때문에 뭐. 마술입니다. 이걸 70분으로. 이거를 지금 빨리 시작하지 않으면 두 개의 뉴스 중 하나의 뉴스만 오늘 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원고 양을 보고 있잖아요. 네. 고! 그래서 아무튼 그 점은 분명히 또 공지를 왜냐하면 사기꾼 되기 싫으니까 네. 다른 데서 한 번 한 건데 한 번 했대요. 네. 여러분이 찾아보고 찾아드릴 수는 없다 지금. 그게 뭐 다시 듣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거 다시 듣기도 없냐 요즘 세상에. 네. 그래서 비인기 프로그램이어서 그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제가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튼 그런 점에서 원소스 멀티유즈로 가기로 했다 이거입니다. 지난 8월 5일 날 토니 모르슨이 폐렴 합병증으로 88살의 나이로 사망을 했는데 이 사람이 여성으로서는 처음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아프리카의 미국인 여성. 그렇죠. 흑인 여성으로서는 처음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또 미국의 대표적인 작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로 인종차별 문제를 소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소설을 썼다.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제가 또 삶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길게 얘기할 수 없어요. 모르니까. 토니 모르슨이라는 이분은 1931년생이시고 송혜 선생보다 어리세요. 미국 오하이오주의 로레이네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선박을 용접하시는 선박용접공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워드 대학교와 코넬 대학교에서 각각 영문학 학사와 석사를 받았어요. 하워드 대학교라는 데는 흑인 교육을 위해서 연방정부가 설립한 대학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난번에 얘기 나왔죠. 나성윤하고 흑인들이 많이 가는 학교다. 흑인이 가는 학교예요. 그리고 다수의 위대한 흑인들을 배출한 이러한 위대한 학교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석사 논문 주제가 윌리엄 포크노하고 버지니아 울프에 대한 연구였다. 이것도 대단한 일이죠. 특히 버지니아 울프는 우리가 연구를 더 해봐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버지니아 울프, 여류 소설가 이렇게 하고 갈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학교를 졸업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헬조선 대학원생이랑 똑같죠. 사람들이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고 있다가 1965년에 뉴욕으로 이사를 해서 가르치고 이런 것보다는 책을 출판하는데 내가 한번 그 과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출판사로 들어가요. 네. 출판사 랜덤하우스에 편집자로 취직을 합니다. 그런데 편집자로 취직을 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다 그래요. 우리 다 음악을 계속 듣다 보면 아이씨 뭐 이런 것 내가 차라리 내가 만들겠다. 이런 생각하는 때가 있잖아요. 저는 10살 때 그런 생각. 하는 바람에 그 뒤에 20년 정도의 인생이 꼬였죠. 네. 그리고 더 이상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그건 7년 전이에요. 저런 말 할 것 같으면. 하지만 뭐 뭘로 적는데 사람. 다시 하고 싶다. 관 뚜껑 닫을 때까지 뭐 살아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타짜의 유명한 대사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편집자 하다 보니까 아예 소설이 다 거지 같은 것만 있고. 소설이라는 거는 그냥 스토리의 재미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사실 또 읽는 사람에게 어떤 깨달음 이런 것도 좀 줘야 되고 그 깨달음의 맥락이 어떤 내적인 평화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회적 맥락에서 또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짚어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토니 모리 씬의 작품 되게 재밌습니다. 네. 그 뭔가 되게 긴 시를 읽고 난 기분이 듭니다. 역시 힙합이셔서 주로 시 뭐 이렇게 가시는 거네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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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원래 시랑 좀 안 친한 스타일로 유명한 사람인데. 아 그래요? 제가 얼마나 유명했는지에 대해서 내일 모레 이 시간에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네요. 처음. 주제가 힙합이에요? 네. 거기 옆에 저 턱질인 대본 써 있어요. 여튼. 야 힙합에 대해서. 여튼. 또 힙합 또 흑인 음악 아닙니까 또. 뭡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마흔이 다 돼서 처음으로 작품을 지피를 했대요. 네. 근데 우리는 뭐 작품의 지피를 했다. 뭐 프로페셔널로 데뷔했다. 등달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 랜덤하우스에서 일을 계속한. 스페셜판사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도 토니 모리 씬은 계속 애들을 전담에서 키우는 이제 육아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은 아예 그냥 취미로 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얘기하죠. 그렇죠. 네. 그런 작품들이 노벨상을 타니까 갑자기 온 미국이 주목을 하게 된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용조용히 그냥 남는 시간에 책을 쓰다가. 보통 이런 사람들이 노벨상을 타버리면은 여러 사람이 연락해가지고 협박을 한다고 그러죠. 뭐라고요? 습작 없냐. 빨리 내놔봐라. 미국 언론들이 이런 점에서 귀찮게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런 작가가 나타나서 노벨상 수상을 하니까. 그럼 당신은 이제 앞으로 백인에 대한 책은 안 쓰냐. 혹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패턴의 글은 안 쓰냐. 왜냐하면은 18세기, 17세기에 미국 남부에서 흑인들 사이에, 노예들 사이에 쓰이던 슬랭 이런 것들 그대로 써서 작품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토니 모리스는 답답한 거죠. 아니 내가 무슨 앙드레지드한테 흑인에 대한 글은 언제 쓸 거냐고 물어보냐. 그렇죠. 그럼 앙드레지드한테 내가 그렇게 물어보면 앙드레지드는 뭐라 그러겠냐. 너 누구냐? 라고 되물을 것이다. 그래서 그냥 짧게 짧게 답한다고 하더군요. 볼 재개 없었어, 인마. 앙드레김 아세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소리를 하려고 시간을 4초를 써? 앙드레, 자이언트. 아무도 앙드레김 선생님한테 백인을 위한 옷을 만드냐고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색깔은 하얗트라고요. 미국 미디어가 좀 추했어요. 아무튼 이 선생님이 편집자를 하시면서 생각했다는 게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내가 차라리 쓰겠다. 이런 모든 지금 말씀하신, 쭉 말씀하신 토니 모리스는의 소설의 특징에 등장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다 들어간 소설을 차라리 내가 쓰겠다. 그래서 랜덤하우스에 이 사람이 재직할 때 나왔던 책들이 무하마드 알리의 전기라든가 무장투쟁 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교수직을 했던 앤젤라 데이비스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인종과 관련해서 사회운동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위대한 분이 되신 것이고. 네. 그다음에 프린스턴에서, 위대한 프린스턴. 프린스턴 하면 우리는 또. 프린스턴 대학교. 기절하지 않습니까? 프린스턴. 기절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오랫동안 교수를 또 하시면서 이렇게 또 있었고. 그래서 지난 2012년에 작가 그리고 교육자로서 공로를 인정받고 위대하신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자유의 메달을 수여를 받았습니다. 네. 같은 날 밥딜론도 오바마에게 이 상을 수여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밥딜론도요? 네. 같은 날이더라고요. 아이컬 롤링스턴. 이렇게? 네. 노래를 안 했어요. 이렇게 내장의 원고에서 9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쓴 소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제가 모르기도 하고 제가 무슨 소설 뭐 이런 건 이런 분야 약해요. 몇 가지 작품만 좀. 네. 그래서 몇 가지도 아니에요. 두 개밖에 얘기를 못해요. 제가. 두 개. 딱 두 개. 왜냐하면 사실 이 두 개만 알아도 대략 우리가 토니 모리슨에 몰입해가지고 막 이 작가를 덕질할 거 아니면 이런 분이다. 이런 문제의식 가진 분이다라는 게 대략 이게 줄기가 나오기 때문에. 안 보실 분은 안 보셔도 되는데 보실 분은 이 두 개 정도 좋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다뤄봐야 될 작품이 등단작 가장 푸른 눈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1970년에 말씀하신 대로 출판된 책인데 이게 딱 보고 약간 의미로 가질 수 있어요. 가장 푸른 눈이 뭐야. 푸른 눈. 푸른 눈 뭐겠습니까. 백인의 푸른 눈이죠. 네. 인종차별과 외모차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배경이 1940년대고 미국의 한 흑인 소녀가 자신이 겪는 여러 가지 불행이 있는데 이 불행의 원인을 외모에서 찾는 얘기입니다. 내가 외모가 이렇게 생겨갖고 이런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을 겪고 있는 거야. 친구들한테 왕따도 당하고 이게 잘 안 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내가 백인의 푸른 눈을 가질 수가 있다면 이 모든 불행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만 보면 이게 무슨 아름다운 성장소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갈망을 가지게 되는 원인이 너무 리얼하고 잔인해요. 네. 충격적인 전개가 쭉 이어지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과연 애들이 읽어서 되겠는가. 그래서 2013년에 엘라베마주에 있는 공화당의 상원의원께서 이 책은 금서로 지정해야 된다. 모든 학교와 도서관에서 퇴출시켜야 된다. 이런 법안을 만들자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1970년대에 출판된 책을 2013년에 와서요. 그렇죠. 이미 클래식이 된 책을. 네. 이게 너무 사실적으로 표현을 잘 해놓다 보니까 실제로 아프리카 노무니칸 커뮤니티 일각에서 흑인의 자긍심을 떨어뜨린다라는 이유로 금서로 추진하려고들 많이 했고 이런 문제로 가장 시끄러운 곳들이 보통 남부인데 대표적으로 조지아주, 애틀랜타 이런 도시에서는 공공도서관에서 이 사람의 책을 빼버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 슬프네요. 책을 왜 빼냐. 제 책이 빠진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슬픈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꽂혀 있어야 빠질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좀 꽂아주십시오. 제 책을 좀. 냉소 사회. 네. 2016년작. 김민아를 그냥 포털에서 검색하시면 하나이글스만 나가서 찾기 어렵고요. 네. 김민아 책 이렇게 하시면. 하나이글스랑 그다음에 무슨 신문방송학 교수, 전직 신문방송학 교수 이렇게 나오고 심지어 여성 배우는 두 명, 세 명씩 막 나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부모님한테 간청해야 됩니다. 이름 좀 검색하기 쉽게 나와달라고. 제가 태어날 때는 중앙대 총장 정도밖에 없었어요. 어쨌든 이 소설 내용을 다 떠들 수는 없고 핵심이 뭐냐면 이런 흑인이 흑인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여러 신체적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들이 이 인종주의에 의한 어떤 억압, 이런 고려로 기능을 하고 있고 여기다 더해서 흑인 자신이 이거를 내면화한다. 그리고 이 내면화한 결과로 폭력이 재생산된다. 이 점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 흑인 소녀가 어떤 백인의 눈을 갖기를 열망하는 그런 심리의 묘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소녀의 가족들도 다 사실은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소녀의 어머니의 경우에는 백인 가정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는데 자신의 처지를 약간 백인에 잘 사는 사람들하고 동의시하는 이런 과정이 있어요. 공장 노동자나 이런 사람들보다 백인들 바로 밑에서 보좌하면서 사는 내가 훨씬 더 우월하다. 믿음을 가지죠. 그리고 가끔 그들 흉내도 내고 우리 기생충 영화에서 보듯이 말투도 바꿔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은 어떤 흑인이지만 흑인이고 미국인이지만 하지만 백인이 되고 싶고 백인이 돼야 진정한 자기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는 이런 세계관에 가진 인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아버지의 경우에는 이 사람은 백인들에게 차마 제가 말로 옮길 수 없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나서 그 경험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같으면 복수할 거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백인놈도 복수할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지만 정말 현실적인 전개는 그렇지 않죠.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이 폭력을 당한 경험을 내면화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통해서 계속 막 살다가 막 나가다가 결국 자신의 딸에게 성폭력을 저지르는 이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흑인 소녀는 원치 않는 임신하고 출산을 하고 정신이 붕괴된 상태로 이 소설이 마무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인들이 모르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흑인 남성이 흑인들이 사회에서 백인들에게 당한 굴욕을 자기 커뮤니티 내에 더 약한 자들에게 푼다라는 문제. 그것이 가지고 온 결과에 대한 날카로운 해석이 있었는데 이게 기분이 아팠던 거죠. 일부 시민들에게는. 그렇죠. 백인을 선망할 것이 아니고 흑인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차별에 저항하자 이런 메시지. 기본적으로는 이런 메시지인데 그 메커니즘이 뭐냐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토니 모리슨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얘기가 원래도 미국의 어떤 인종차별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지 않은 얘기는 또 아닙니다. 사실 흑인 운동이라는 것도 흑인들의 민권운동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각자 노선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갈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과거의 19세기에 보면 흑인들이 어쨌든 미국에서 차별당하고 있고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지만 이것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흑인 자신이 잘라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교육의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배워서 많이 이렇게 돈을 벌면 우리를 다 무시할 수 없어요. 이렇게 주장한 흑인 운동가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개념에 좀 반대하면서 다른 개념을 내놓은 사람이 있었는데 두보이스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알겠습니까? 두보이스 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떠듬떠듬히 찾아본 결과 두보이스라는 사람의 대표적인 개념은 이중의식이라는 개념이에요. 이중의식. 이중의식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아프리카계 미국인, 즉 미국의 흑인은 스스로를 미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자기를 노예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원주민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미국이라는 커뮤니티로 미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는 백인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흑인 입장에서는 실제로 삶을 살면 미국인이 아닌 거죠. 자기가. 미국인이 아닌 이런 자각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 두 개의 분리된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그것에 의한 열등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푸른 눈에서 보듯이 왜 나는 백인이 아니어서 왜 나는 온전한 미국인이 될 수 없는가. 아버지도 백인에게 당한 폭력을 아내와 딸에게 폭력을 행사해버렸는데 그 폭력을 당한 딸도 나 자신을 빨리 되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가 이런 문제를 겪는 이유는 나에게 푸른 눈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방식의 해석을 갖게 되죠. 이 사람이 이중의식이라는 걸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백인이 아닌 거에 대한 컴플렉스와 나는 미국인이라고 하는 자존감 그 두 개가 충돌해서 그것을 스스로 내면화해서 예를 들면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나는 쟤보다는 좀 더 백인에 가깝지. 쟤보다는 저 완전 인생 막장인 어떤 흑인보다는 내가 그래도 내가 비록 흑인이지만 이러저러한 어떤 이유로 백인에 더 가깝지. 이런 식으로 이중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흑인의 정체성인가? 사실 의문스러운 거잖아요. 박민규 작가의 데뷔작인 지구영웅전설이라는 책에 보면 바나나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소설에 슈퍼맨, 배트맨 이런 히어로들이 나오고 슈퍼특공대 해가지고 지구를 지키는 대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주인공은 동양인인 바나나맨인데 바나나맨인 이유가 껍질은 노랗지만 속은 하얗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백인과 미국을 동경하는 패권을 까는 내용의 소설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분이 저 3위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그 작가가.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표절로 점철된. 그렇구나. 표절. 표절 좋죠. 그리고 사실 이런 주제는 사실 또 두보이스만 한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의 흑인 운동사에서는 두보이스라는 사람이 제기한 문제이고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인 프랑츠 파농 이런 사람도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 검은 피부 하얀 가면.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바나나맨이랑 비슷한 거죠. 이런 책을 통해서 이 사람은 유럽 사람이니까 유럽의 식민지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고찰하면서 이런 또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게 된 사례가 또 있는 거죠. 식민지인이라는 사람들이 또 그 시대의 친일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의 의식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문제가 있겠죠. 식민지배와 노예제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존감을 빼앗아가는 효과를 늘 발생시켰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못나서 침략을 당한 것이고 내가 못나서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상황을 탈출하려면 내가 못남, 내가 못났음을 탈피해야 된다. 사실 친일파도 그래서 친일파가 됐거지요. 내가 못났음을 해결, 내가 못나지 않았다는 것을 사회로부터 혹은 나 스스로에게 확신을 받으려면 나는 누군가랑 닮아줘야 돼. 네. 윤치호 일기라는 것을 보셨습니까? 윤치호. 윤치호라는 사람 그냥 딱 침략파 이렇게 우리가 분노하지만 그 일기를 읽다 보면 사실 그분의 어떤 그놈의 어떤 나쁜 침략파놈의 고뇌가 있어요. 그 일기에. 뭐냐면 이 사람은 우리 조선이 하여튼 근대화된 사회고 근대화된 국가이길 바랬어요. 그래서 영국이나 이런 데처럼 의회도 있고 입헌군주국일지언정 의회도 있고 대략 약간의 민주주의도 있고 이런 체제로 가야 우리가 좀 근대적인 이 세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공부를 엄청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방송에서 손인상 선생이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을 때 개인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기분 나쁜 일을 당하거나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맞닥뜨려 자존감이 낮아질 때 있잖아요. 그때 리플 많이 달고 글 많이 쓰죠. 그때 윤치호의 글을 많이 인용합니다. 적극 인용합니다. 나는 그래 이렇게 못났어. 우리 조상들도 이렇게 못났다고. 그 일기가 영어, 일본어, 한자 이렇게 다 죄 섞어 써서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일기가 처음에는 조선이 이렇게 해야 되라고 가다가 점점 뒤로 갈수록 조선은 안 돼. 내가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했지만 기다만 듣는 건 하나도 없고 일본의 지배를 당해도 싸.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똑같이 사실은 미국의 흑인이라든지 유럽이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이런 토니 모리슨의 소설이라든지. 두 보이스의 이중의식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을 담은 소설이었다. 가장 푸른 눈이. 그런 거고요. 두 번째로 방금 얘기한 건 등단작이지 않습니까? 그다음 중요한 건 노벨문학상을 받은 소설입니다. 제목 빌 러비드예요. 빌 러비드. 난 이게 한글로 빌 러비드 이렇게 써있어서 뭘 빌어, 빌기는. 이렇게 생각했으나 영어더라고요. 비. 비와 러브드. 러브드. 근데 뭐 빌 러비드라고 써있어요. 저도 빌 러비드라고 말씀을 드려요. 빌 러비드라고 읽히죠. 역시 힙합이 왔고 영어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 알아요. 영화를 보면 오프라인 프리 나온. 영화요? 오프라인 프리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 빌 러비드가 있어요. 이 작품을 도대로 알아요. 아, 그렇죠. 영화가 있다고 제가 여기도 그렇죠. 영화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프리가 배우도 했군요. 그러게 말이에요. 돈도 많으면서 다른 일래. 아무튼 이 1987년에 출간이 됐는데 당시에 상을 휩쓸었다고 합니다. 퓰리처상, 미국 도서상, 로우트 에프 케네디상. 미국 소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상을 휩쓸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노벨 문학상 자체는 1993년에 이제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위대한 뉴욕타임스가 1980년 이후 미국의 최고 소설 이런 것들을 꼽는 또 설문조사 이런 걸 진행을 했는데 설문조사라기보다도 전문가들의 어떤 평가와 이런 걸 다 종합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소설을 했는데 우리나라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1등 뽑고 이런 거. 얘네도 좋아합니다. 여기서 1등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이 소설의 모티브 자체가 실화이기 때문에 1850년대에 있던 실제 사건입니다. 그래서 더 반향이 컸다.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뒤져봤더니 마가렛 가이너라는 인들이 그 당시에 노예죠. 여성입니다. 많이 있던 일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도주를 합니다. 그런데 왜 여성만 아이들을 데리고 도주하느냐. 아빠가 어디 있느냐. 아빠가 없는 경우가 많고 충실한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노예가 있었다 치죠. 그 사람들은 보통 찢어놓습니다. 그렇죠. 다른 집으로 팔아요. 정말 마음씨 좋은 주인 만나면 그런데 또 잘 살기도 하는데. 그런데 나쁜 주인을 만나면.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상황이 어떠냐면 노예가 된 흑인 여성에게 성폭력에 너무 잦은 희생자가 되기 때문에 누구의 아이인지 모를 아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엄만 알지. 나머지는 모른다고 얘기하지. 그럼 그 아이들의 운명은 보통 노예제니까 이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노예 하나를 팔면 얘네 자식들도 같이. 다른 데 크면 나중에 팔든가 말든가. 네. 이런 식이죠. 부모의 본성에선 허락할 수 없는 문제들이 늘 일어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노예제 하에서는.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다시는 성북령의 피해자도 안 되고 아이들을 키우고 살아야겠다. 북부로 도망가서. 그래서 탈남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랬다가 걸리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가이너라는 사람은 아이들에게 신분을 대물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목숨을 끊기 전에 아이들을 먼저 죽입니다. 그런데 자결하기 전에 잡힌 거예요. 이게 이제 신문이 많이 나요. 1850몇 년도의 일이에요. 아이들을 먼저 죽이고 자신이 죽기 전에 잡힌 거군요. 자결하러다가 잡힌 거예요. 그 사건을 토대로 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마가레 가너가 있던 데가 사실 켄터키주거든요. 켄터키주에서 거기서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켄터키주라는 데는 실질적으로 노예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오하이오주라고 있어요. 오하이오주는 또 자유주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하이오주로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이 노예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킹스맨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킹스맨을 보면 콜린 펄스가 말이죠. 우리 팔다리가 긴 멋있는 콜린 펄스가 사람들 막 학살하는 교회 있지 않습니까? 사우스글레이드. 그게 켄터키입니다. 킹스맨2에 나오는 스테이츠맨들이 있는데도 거기도 켄터키입니다. 그렇군요. 켄터키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오하이오주에 도망가서 거기서 도망갔다가 노예 추적자들에게 붙잡히고 켄터키주에서 출동한 보안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붙잡히면서 자기 손으로 이 아이들을 다 저세상으로 보내고 노예의 삶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하여 보내고 나도 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죽이기 시작하는데 두 살배기 애만 죽인 상태에서 잡힌 거죠. 그래서 재판에 끌려갑니다.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재판에서 이 마가리 까너의 변호인이 이 사람에 대해서 살인죄를 적용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렇습니다. 재물손괴죄를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절도와 재물손괴가 아니라 살인죄를 적용해 주세요. 왜냐하면 당시에 연방법에 의하면 도망 노예는 주인의 재산으로 취급하게 되어 있어서 이건 어쨌든 도망 노예를 도망가는 걸 도와주거나 하는 것은 재물을 절도하는 것이고 다른 노예들을 데리고 같이 탈출하는 것은 남의 재산을 뺏어간 것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 죽이지 않았습니까? 자기 아이를. 자기 아이를 죽였다. 이런 개념을 성립하지 않는 거죠. 재산에 해를 입혔다. 재물손괴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를 오하이오주에서 판사가 판결을 하는데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연방법을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냥 재물손괴로. 변호사의 사형 요구는 형량은 더 높은 형벌일지라도 그렇죠. 인간으로 취급을 해달라는 요구네요. 그렇죠. 자유주인 오하이오법에 맞게 해결해라. 라는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판결이 나고 나니까 이때는 노예주와 자유주의 대립이 상당히 심각했던 때고 자기들끼리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던 때잖아요. 그리고 노예주냐 자유주냐에 따라서 각 주의 이익이 엄청나게 갈라지는 이런 시대였던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하이오주의 노예제 폐주론자들이 재판을 다시 하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막 막을 깐을 빼돌리려고 그러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빼돌리려고 하는데 켄터키주에서 온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막 찾고 자기들끼리 추적을 하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됐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총격전도 하지 않았을까? 주의 공무원들끼리 쌈질을 할 뻔했다? 네. 그래서 난리가 나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결국은 아마 돌려보내지는 그런 상황이 됐을 겁니다. 어디로요? 켄터키주로. 켄터키주로. 아까 아무튼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이 얘기 자체가 너무나 극적이고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게 아니라 그냥 드라마틱한 거죠. 그건 전설의 레전드죠. 전설의 레전드랑 똑같은 얘기죠. 네. 아주 드라마틱이 얘기기 때문에. 윤치호 같은 글쓰기죠. 1895년에 프란시스 하퍼라는 사람이 이 얘기는 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867년에는 켄터키 출신 화가가 이걸 그림으로도 그립니다. 그게 그림이 있어요. 1998년에는 말씀하신 오프라 윈프리 주연의 영화가 나오고요. 2000년대에도 이게 마을의 가너라는 제목의 오페라가 또 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문화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모티브를 갖고 토니 모리슨도 소설을 썼어요. 그게 이제 빌 러비드인데 제목이 왜 빌 러비드냐. 뭐냐 그게 그러면. 왜 사랑받는 존재냐. 그렇죠. 그런 뜻이죠. 제가 영어에 약해서 빌 러비드 뭐냐 그랬지만 사랑받는 존재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래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9장 25절. 기도합시다. 아니지. 로마서 9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호세아의 글이라는 건 또 이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또 제가 성경 전문가는 아니니까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 호세아가 왜 이런 헛소리를 하는가에 대해서 고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내 백성이 아닌데 왜 내 백성이라 그래. 월권하네. 사랑 안 하고 왜 사랑한다 그래. 그러니까 이 구절이 뭐냐면 기독교가 구원하는 대상이 뭐냐에 대한 문제예요. 누굴 구원하는 거냐. 유대인을 구원하는 거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거냐. 강해 처음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성경 강해. 로마인을 구원. 로마인은 그러면 구원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게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수준에서는 굉장히 첨예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때 기독교는 어쨌든 그냥 종교가 아니라 민족의 종교인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핍박박는 사람들의 해방의 도구이기도 했던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맥락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에 무슨 종교가 있는데 일본 놈들도 구원해 주는 종교냐. 이런 의문이 이제. 질문을 하겠죠. 생긴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부를 거야.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거냐.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죠. 사랑을 안 한 자도 사랑한 자라고 내가 부를게. 그러니까 사실 사랑한 자라는 빌러비드죠. 즉 원래대로 하면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런 어떤 기독교의 박예의 정신. 이런 걸 통해서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규정해 주는 거. 이게 이제 빌러비드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하나의 맥락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국경을 가름이 없고 사랑하지 않음이 없다. 보편적 구원을 하는 종교다라는 걸 분명히 한 구절이 로마서 9장 25절입니다. 원래의 믿음이 메시아가 나타나서 저 로마놈들을 전부 다 싸그리 박살을 내버릴 거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걸 좀 수습해야죠. 다 구원해 준다. 보편적 종교이다. 저는 살면서 교회를 한 번 가봤습니다. 그래요? 네. 교회 왜 갔어요? 일요일 아침에 피구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없어. 공을 들고 혼자 놀고 있는데 저기서 키 큰 누님 한 분하고 동네 애들하고 나더러 오라고 손짓을 하는 거야. 피구. 이러면서 갔더니 교회야. 앞에 세워요. 날 때리는 줄 알았어. 새 친구를 노래로서 맞이하자는 거야. 난 뭔 노래인지도 모르는데. 본조비 노래 불렀으면 내가 그때 따라해줬겠네. 그리고서는 저 뭐냐. 국민학생부 모이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이 소리 저 소리하고 회비 얘기하는 거야. 무서워서 집에 왔죠. 밥만 먹고. 유일한 경험입니다. It's my life. 네. 저 초등학교 때. Bed of loges이에요. 초등학교 친구가 목사 아들이어서 저도 교회 좀 다녔어요. XSFM입니다. 콕 집어 콕 믿어도 되는 김치를 찾을 땐 콕 집어 콕 했어 빙진 김치 재료부터 공정 재료부터 공정 유통까지 한심 가지 마. 가지 마. 간 좋은 헬릭 스미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소설에서는 이 엄마 마가리 간호인 엄마. 엄마가 켄터키즈로 돌아왔을 거 아닙니까. 돌아와가지고 근데 남북전쟁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 이후의 일이에요. 이걸 막 겪고 이러면서 생활이 어쨌든 안정이 되고 자유민이 돼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자기가 죽은 애가 있으니까. 그렇죠. 묘비도 만들어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묘비명에다가 빌 러비드 이렇게 쓴 거죠. 그렇게 써봅니다. 그게 그래서 얘기의 사실상의 시작인데. 근데 이제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등장인물들이 엄마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죽은 애가 있는가 하면 산 애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살은 애도 나와요. 네.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와서 찾아와요. 어떤 여자 찾아와요. 네. 그거 누구세요 하니까는. 제가 막내딸인데요. 네. 내가 빌 러비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빌 러비드가 뭐야. 그 묘비명에 써놨잖아요. 빌 러비드랑. 야 이건 죽은 애가 살아 돌아왔구나. 환생했구나. 네. 사실은 초자연적인 존재인 거죠. 네. 근데 이게 뭐 제가 또 소설 내용을 줄줄이 읊으면은 하루 종일 하니까. 네. 그럴 수는 없고. 결론. 어쨌든 이게 뭐 그 가정에 여러 가지 고통을 안겨요. 그렇죠. 그 존재가 왔기 때문에. 네.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엄마는 자기의 죄책감. 그리고 죄책감이지만 어쨌든 그 존재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 존재에 대해서 뭘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주변과의 갈등. 그리고 그걸 또 지켜보고 있는 어떤 다른 딸. 다른 딸의 어떤 혼란. 이런 게 다 짬뽕이 돼가지고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 엄마가 약간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어떤 다른 사람을 자신의 과거 노예의 주인이었던 것으로 오인해서 막 댐벼들고 이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이런 과정을 겪어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그런 과정이 끝나고 나서 이 초자연적 존재가 어쨌든 굿바이 하고. 사라집니다. 소설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뭐 제가 설명을 이렇게 했지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첫째 모성의 문제. 모성의 문제. 그 다음에 둘째 흑인이고 노예 출신이고 여성이었기 때문에 겪는 어떤 폭력에 대한 문제. 그 두 개의 문제가 이 엄마 마가리 간허가 모델인 이 엄마에게 미치는 어떤 그 이중적인 어떤 자기 파괴를 서술한 그런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또 흑인 여성이 겪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파괴가 왜 왔는가 하니까 이제 겨우겨우 그 암담했던 현실을 피해서 과거를 어딘가의 보자기로 덮아놓고 살고 있는데 자기가 죽였던 아이가 환생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이 환생에서 돌아온 아이는 곧 내가 언젠가 한 번쯤은 직면해야 할 나의 과거 혹은 현재를 뜻하거든요. 직면했더니 괴로워 죽겠는 거죠. 그렇죠. 그 괴로움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중에 작가가 암시를 해요. 이건 실제가 아니다라고. 이 아이의 존재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좀 들여다보라고.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부도 아니고 다 끝났을 때 제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이 작품 마지막쯤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런 말이 나오죠. 전해줘서는 안 될 이야기였다. 왜? 이 고통을 가누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얘기했지만 얼마나 심오한 얘기입니까 이게. 이러한 심오한 얘기를 썼어요. 그리고 이 심오한 얘기를 또 심오한 얘기로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도 이 소설은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앞에 말씀들이 가장 푸른 눈이라든지 빌 러비드라든지 이런 문제가 사실은 미국에서 흑인 그리고 흑인 중에서 특히 여성이 겪어야 되는 어떤 일관된 어떤 문제들을 다 다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현재성을 갖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런 소설들이 사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욕타임스가 1등 꼽을 만큼의 그런 위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현재성이라는 게 그러면 사실 왜 이게 사실은 노예제도 없어진 지도 오래됐고 사실 인종문제라는 게 그동안의 민권운동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 부분은 어쨌든 해소가 됐어야 되는 거고 뭐라고 탄생하고 이랬는데 왜 인종문제 아직까지 이런 거냐를 사실 생각하면 사실 그만큼 청산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다라는 거를 우리가 또 직면을 해야 됩니다. 모리스는 작품이 청산 안 된 곳의 정수가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죠. 마음속에 있어요. 네. 사람들의. 제도도 바뀌었고 정치적인 환경도 바뀌었고 여러 가지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내면화된 어떤 문화적 코드들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 그 기원 자체는 남북전쟁을 통해서 노예주를 중심으로 한 남부연합이 패배했고 그 노예제가 없어졌지만 사실은 그 잔재가 계속 남아있는 이런 상황들이 꾸준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이제 남북전쟁은 이제 1861년에 시작이 돼서 1865년에 끝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사건 마가리카 아너의 사건은 1856년 아닙니까. 사실 남북전쟁 직전에 직전에 일어난 상황들이었고 65년에 끝나고 나면 북부가 이겼잖아요. 자유주들이 모인 북부가 이겼기 때문에 남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부에 다 군정을 실시합니다. 그렇습니다. 북부에 있는 군이 가서 북군이 쭉 가서 다 이제 각 주마다 이제 다 진주를 하고 사실상 전쟁 이후에 점령 상태인 거예요. 거기서 남부주들의 대장로로 됐던 사람들 다 잡아가고 아니면 내쫓고 기존에 갖고 있던 권력을 다 박탈하고 북부주도에 이런 군정을 실시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사람들이 원래 살던 곳에 문화와 산업이 안 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정치제도도 안 변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대로 있어요. 또 그대로 있고 그런 이제 그 그럼 목화를 배긴다란 말이냐. 위스키 중에 버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 지난번에 했나. 뭐야 안 했어요. 안 했던 것 같아. 위스키 중에 버번. 저는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버번. 왜요. 술 안 먹으면. 통풍 때문에 술 안 먹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야. 통풍이 그렇게 무서운가 봐. 통풍에 대한 두려움을 씻어버리세요. 그래야 술 먹을 수 있어. 주기적으로 아파하시면서 그런 맛을 또 하십니까. 아플 때마다 후회하면서 또. 어떻게 알았다. 모든 종류의 술을 안 드세요. 네. 안 먹습니다 그냥. 소주 먹으면 괜찮아요. 여튼. 소주도 안 됩니다. 위스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술은 다 안 돼요. 알코올 있으면 다 안 돼요. 그렇대요. 김민아는 술 안 먹습니다. 네. 아무튼 버번이. 버번이 사실 그렇게 영어를 읽으면 버번이지만. 네. 부르봉. 부르봉이죠. 부르봉. 그리고 부르봉이라는 게 사실 일종의 프랑스적인 의미에서는 구기적권 세력인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남부에 있던 사람들이 또 그렇게 불렸대요. 남부의 원래 기득권들. 남부의 노예제를 유지하고 싶어 했던 그 사람들이 스스로를 또 이렇게 또. 법원. 네. 법원들이라고 부르고. 아무튼 거기서 유래한 게 이 법원 이스키인데. 아무튼 그 사람들이 계속 끈질기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북부에 군정이 올린. 그리고 북부에서도 자기들끼리 좀 의견 대립이 일어나요. 야 이렇게까지 남부를 괴롭히는 게 맞냐. 오르냐 그르냐. 자기들이 싸워요. 그래가지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결국 그게 이제 미국의 대선에서 이 당시에 대선에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선거제도가 특이하다 보니까 누가 이겼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의원 수로 계산을 해보니까는 거의 동수인데 하나의 주에서 무슨 개표가 이상한 게 일어나가지고 누가 이겼는지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법원이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대법원도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지만 여야에 추천한 사람들이 각각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대법원에서도 이게 그냥 손들어갖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즉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민주당이랑 공화당이. 민주당이랑 공화당이 합의를 그러면 대통령은 민주당이 하는 거를 인정해줄 테니까 남부에 이거 거꾸로 얘기하고 있나? 공화당. 공화당이 해주는 걸 인정해줄 테니까 남부에 이거. 그렇죠. 남부는 그때 민주당이니까. 남부에 이거 다 진주해놓은 군정 이런 거는 다 그만합시다. 좀 뽑아가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합의를 해요. 다시는 계기지 않을게. 네. 그래가지고 군정이 종식됩니다. 그리고 이 불호봉들이 다시 들어와서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북부가 이겼고 노예해방이 상징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남부는 똑같아요. 네.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또 나타낸 소설 중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있죠. 그렇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주인공 일당들이 있는데 남부잖아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남부의 과거 이렇게 노예를 통해서 호가호의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북군에 대해서 묘사하는 내용이나 공포감이라는 거를. 아주 드럽고 못된 놈들로 묘사해요. 네. 그게 이제 남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졌던 시각인 거죠. 그리고 그 배경에는 지금 이 상황들이 있는 거죠. 군정을 통해서 자기들을 괴롭혔고. 그렇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죠. 남부 사람들은 착한데. 네. 그렇죠. 그냥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럼 노예는 북은 사람 아닌데? 그런 것도 있지만 북부에서의 그 흑인들의 삶은 흑인 노동자들의 삶은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드럽고 어지러운 도시에서 집도 아닌데 막 살아야 되는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 노예들은 삶이 새끼 다 주고 우리 집에 재워주고. 교육도 시켜줘 가끔은? 네. 주인이 가끔 나쁜 주인이 있어갖고 난리가 나서 문제지. 여기 우리 좋게 대해준다. 뭐 이런 접근을 하는 그런 문화적 잔재가 남아버려요. 남부에.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는 현상 유지를 위한 양비론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그 이후에 남부의 이 문제가 바뀌는 계기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60년대 흑인 민권운동 정도가 문제제기를 한 거지만. 그래서 흑인 민권운동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남부에서는 계속 흑백분리. 흑인은 흑인이 있어야 될 곳에만 있고 백인이 있어야 될 곳에는 침범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인종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이라는 그런 개념들이 여전히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60년대, 70년대가 될 때까지도 그 잔재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지금은 또 이런 흑백분리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코드들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 여러 가지로 재생산되고 있어서. 사실 토니 모르슨이 주장하는 이런 특히 흑인 여성의 어떤 문제라든지 인종차별의 문제라는 걸 현실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소설의 작품에 의미가 있다. 이런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 대선에서도 흑백분리 문제에 대한 게 화제가 된 일이 있죠. 2020년 대선인데 이게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네. 지난달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첫 토론회가 열렸는데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종 구분상 가장 독특한 수준의 대선 후보가 되겠습니다. 경선에 나서는 사람들까지 다 빼도. 너무 어려워요. 아버지는 자메이카 사람이고 어머니는 인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카말라죠. 연꽃. 그래요? 이게 연꽃이에요? 네. 선덕여왕인가? 아닌가? 그거 연꽃 아닌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도 몰려 했다. 이분이 그런 인조적 정체성인데 또 커리어는 약간 줄이셔. 그래가지고 검사 출신. 검찰입니다. 검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또 그걸 아셔야 될 게 미국의 검사라는 거는 로스쿨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검사 보호로 일하다가 선거 나가서 검사돼야 돼요. 선거 나가요 검사됩니다. 그렇죠. 지방검사가. 아무튼 그런 커리어를 갖고 있어요. 미국의 대선 후보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구분선을 봐야 되겠습니다. 진보, 보수, 성, 그리고 인종. 그런데 카말라 해리스는 약간 중도 보수의 인종은 복잡하고 유색인종이고 여성입니다. 그리고 여성이고. 그런데 지금 어쨌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세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란 말이에요. 뉴스 참고를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 상대들 중 한 명인 엘리자베스 워렌은 백인이죠. 법학자고 여성인데 상당히 진보적인 걸로 분류됩니다. 지난번 대선 때도 이 할아버지를 지지했죠. 누구냐. 바니, 샌더스. 예, 예, 예. 바니.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워렌은 무슨 원주민의 후손이기도 하대요. 그래서 트럼프가 포카운타스라고 그랬어요. 역시 트럼프 대단해. 아무튼 조 바이든이 대세잖아요.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 조 바이든 1등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버니 샌더스니 오카시오 코르테즈니 이런 월스트리트 아큐파이 월스트리트니 이런 거에 사실 사람들이 좀 질려가지고 그리고 트럼프의 그런 어떤 이상한 행위들. 그런 게 어쨌든 기득권에 대한 도전이고 이단화적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버니 샌더스라든지 이런 좌파적인 어떤 흐름에도 그런 이단화적인 게 있는 거잖아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코드. 그 코드들의 실증을 느껴서 엘리트 기득권한테 다시 끌리는 그 국면이 온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 바이든이 뜨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카말라 헤리스가 아픈 데를 찔른 거죠. 조 바이든이 나이가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나이가 엄청 많고. 되게 옛날부터 정치를 했어요. 42년생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말라 헤리스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스쿨버스 통학 정책이라는 거를 연방정부에서 시행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아직도 버스를 인종별로 타니까 흑인 백인이 따로 등교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통학버스를 마련해 줄 테니까 같이 타라. 이런 취지로 제도를 적용한 게 통학버스 법이에요. 이거를 적용하려고 그랬는데 조 바이든이 내가 사는 동네에 정치인이셨는데 이거 반대했다. 70년대에. 네. 반대했다 이거. 지금도 똑같은 입장이니? 그때는 왜 그랬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토론회 하는데. 그런데 미국은 이게 가능하군요. 연방 상원의원을 1973년부터 2009년까지 했어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사실 옳은 얘기인데 치사한 것들이 많죠. 선거 때 보면. 그런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40년 전에 표결을 했고 누구 좋으라고 혹은 어떤 세력의 도움을 받아서 표결한 건지도 모르겠는 걸 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조 바이든이 미국 정치에 또 영원히 식지 않은 떡밥은 중앙정부의 권한이 어디까지인 거냐. 우리는 연방정부잖아요. 우린 주가 또 있지 않습니까? 주에도 주법, 주 헌법 다 있어요. 주에도 다 있고. 주 방위군도 있고. 주가 어쨌든 독립적인 권한을 갖는 게 우리 미국, 미합중국의 가장 중요한, 미합중국 체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연방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 거냐. 이게 늘 쟁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 바이든이 내가 얘기한 건 흑백분리를 유지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니라 왜 그걸 중앙정부가,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강요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반대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카말라 헤리스가. 뭔 소리냐. 주 정부의 다수파들이 흑백분리를 유지하니까 연방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몰아붙이고. 조 바이든이 옛날에도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아주 뭐. 분리주의자였네. 뭐 아주 백인이네 넌. 이렇게 해가지고 조 바이든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왜냐하면 많은 시청자들이, 어르신들이 보면서 아, 백인이구만. 뭐라고 할까 봐.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직후에 카말라 헤리스의 지지율이 확 올랐습니다. 지금도 유지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권에서 좀 내려앉았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런 또 현상들을 볼 때 아직도 대선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 걸 볼 때 여전히 이런 토니 모리슨이 주목한 어떤 갈등이라는 것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대사회에 또 토니 모리슨의 메시지가 가지는 중요한 의의가 인종 갈등도 그렇지만 다수와 소수의 어떤 갈등 고도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한 단칼에 무자르듯이 나눌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흑인 남성과 백인 여성. 누가 다수파고 누가 소수파인 거냐. 그렇죠? 흑인인데 남성인 경우. 백인인데 여성인 경우. 인종주의로 보면 당연히 백인이 다수인데. 성별 권력으로 보면 남성이 다수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 그다음에 남성인 성소수자와 여성인 이성애자. 이 경우에 뭐냐 그건. 누가 다수고 소수인 거냐. 그렇죠. 그다음에 부유한 흑인. 뭐 있겠죠. 없겠습니까? 많죠. 가난한 백인. 더 많죠. 트럼프를 지지하는 가난한 백인하고 오바마를 지지하는 부유한 흑인 중에 누가 소수자성을 갖고 있는 거냐. 누가 마이너리티인 거냐. 혹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카니에 웨스트. 트럼프트. 아 그렇죠. 세상 최고의 소수자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갈등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또 현대정치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제가 모범 답안을 드리려는 건 아니지만. 뭐가 다수고 뭐가 다수야를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최근의 정치적 담론의 사실은 문제적인 부분인데. 거기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걸 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사실 핵심은 누가 다수고 누가 소수여서 어떤 소수에게 더 많은 뭘 줄 거야. 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현대정치의 어떤 핵심은. 그런데 처음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그것부터 관심을 가져요. 그럼 여기서는 누가 소수자인데 누가 더 많이 가져가야겠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제 생각에는 건건별로 이렇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보다 넓은 어떤 총체적인 어떤 세계를 놓고 구분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어떤 사례와 어떤 경우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 문제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아무튼 간에 그게 이제 현안이 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복잡한 어떤 갈등 양상이라는 거를 이 갈등 양상을 가지고 누가 다수 소수 이렇게 가르는 게 아니라 그 내부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래요. 그 갈등 양상의 내부로 들어가 봐야 되고. 그래서 이 갈등을 누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재생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내부에서 그러면 다시 소수화, 다수화 소수가 어떻게 갈라지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폭력이 소수에게 어떻게 전가되고. 맞아요. 이 구조를 사실은 규명하고 그 규명하는 어떤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이 총체적인 어떤 세계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그려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토니 모르슨의 소설의 의와 문제의식이 현재로 가진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말이에요. 해석할 때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지점이 뭐냐면 어떠한 주제를 들고 왔어요. 야, 이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 사람들을 배려해야 돼.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람들이 공감을 못할 때잖아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건 왜 그래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는데, 뭐가 문제인데, 뭐가 문제인데. 계속 물어볼 거예요. 물어보고 아무리 대답해줘도 마음속으로 공감을 못하면 끝이거든요. 토니 모르슨의 작품들이 되게 엄청나게 내면을 다뤄요. 내면에서 혼란스러운 것들을 막 다뤄요. 그 내면에 자기 자신도 이해 못하는 어떤 내면의 갈등들을 막 다뤄요. 그런데 다 읽고 보면 이래서 이게 정치적인 문제구나. 라는 걸 바로 이해하게 된다는 점이 가장 무서운 지점이라고 생각했어요. 빌러비들을 읽고서. 아, 그 개인개인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무언가로 정치적인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겠구나. 내가 가난한 백인이고 트럼프를 찍었어. 그런데 뭐 이 사람이 뭐 무조건 KKK단의 후유수원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자기가 찍은 이유는 자기만 할 수 있겠죠. 내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어떤 대립을 받았고 그런 점에서 나한테는 이게 좀 불평등한 세상이고 내 쪽으로 좀 반대로 기울어져 있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뭐 제보 들어오는 사람들 보면 약자와 소수자로 흔히들 알려져 있는 커뮤니티인데 거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폭력.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그 할실에 제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고 있으면 그걸 내가 우리 방송에서 얼마나 크게 다뤄드려야 되지? 이런 고민보다는 사람들마다 입장이 다를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주제로 얘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부터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 난제. 이해시켰다 쳐. 아니야, 이해시켰다 못 치는구나. 이해시킬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을 이야기할 수는 있죠. 그러면서 시스템 탓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내적 논리를 끄집어내서 사실은 다뤄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토니 모르슨도 자기가 속해 있는 흑인 커뮤니티 그리고 흑인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자기가 느끼고 스스로 느끼고 발견한 그러한 내적 논리들을 끄집어내서 소설로 일종의 공론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소설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흑인들의 어떤 인종차별 문제 그리고 특히 그중에서 중층적으로 흑인 여성이 겪어야 되는 이중적인 어떤 소수자성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다시 백인 중심의 기득권의 이익에 다시 어떤 복무하느냐 그렇죠. 복무하게 되느냐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이중의식이라든지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런 걸 발견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 세계의 지금 다수와 소수가 어떻게 갈리고 있고 그 소수의 어떤 처지가 어떻게 다수의 이익이 되는지를 규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런 작업들이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도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잘 알지도 못합니다만 김민한보다는 알아도 제가 아는 게 꽤나 없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번역한 적이 있잖아요? 그 작가도 있었어요. 그 책을 번역했어요? 네. 전기문이었는데. 투팍 샤커에. 아 투팍이요? 네. 근데 그 책을 쓰신 분도 이제 문학... 썩 라이프? 네. 떡. 썩은 유 썩. 썩은 라이프. 뭐야. 그거 쓰신 분도 흑인이세요. 이 박사님도. 근데 이 흑인 민족주의에 상당히 경도돼서 글을 썼어요. 그 점에 있어서 번역할 때는 물론 그 어투에 맞게 최대한 번역을 했지만 번역할 때 보는 사람 입장은 객관적으로 좀 불편한 거예요. 그냥 흑인이면 약자 이렇게 너무 쉬운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꼭 그런 것도 아닌데.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그냥 마지막으로 아저씨가 하신 얘기하고는 별로 상관없고 그 토니 모리슨의 작품을 읽어보시면 그런 답답함이 들지 않습니다. 꽤나 객관적이에요. 무슨 저 뭐냐. 환상특급 이런 거 보는 것처럼 쉽게 빨려들어갈 수 있고 뭔가 고정관념이 심한데 이 사람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그 배경으로 좀 보자면 오하이오주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오하이오주는 마치 시범 운영 자유주 같은 분위기였다고 해요. 노예주의 접경지에 있다 보니까 이게 탈출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자유주로서 뭔가 정치적인 색깔을 확실히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흑백 같이 다니는 공립학교의 비율도 높았고 그런데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고 해요. 오하이오에서 태어난 나고 자란 토니 모리슨이 통합공립학교 출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0대 때 데이트를 하고 사람들이랑 좀 오랫동안 만나고 이러기 전까지 인종 갈등이나 차별이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걸 이제 나중에 천천히 알게 된 거죠. 입학해서 보니까 학교에서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흑인이 자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기가 공부 잘하는 건 줄 알았대요.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뒤늦게 알게 되면 좋은 점이 있어요. 객관적 시각이 확보되는 편입니다. 그 장점이 유감없이 드러납니다. 작품을. 한번 시간 나시면 보시고요. 투팍이라고요? 투팍? 이제 드릴 책도 없어요. 출판사에서 저한테 줄 책을 몇 개 안 남겨서. 제가 좋은 상 보는데 케빈하트랑 아이스큐브가 차를 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케빈하트가 나는 저기니까 떡으니까 나는 저기 안전 벨트 안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이스큐브가 아이스큐브가 야 내가 아는 최고의 떡은 투팍 형님인데 그 형님도 안전 벨트는 했다. 이랬더니 다들 고개를 끄덕이면서 안전 벨트를 하더라고요. 안전 벨트 잊지 마시고요. 뭐 한 시간 했잖아. 그것봐요. 좀 이따 다시 뵐게요. 이거 뭐 금방 하죠. 이거 미세우가 많이. XSFM입니다. 콕 집어 콕 좋은 원료를 쓴 김치를 만들 시간이 없을 땐 콕 집어 콕 배추, 무, 고춧가루, 생강 전부 국산 다시마, 홍합, 표고보섭도 아낌없이 쓰죠.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때 콕 집어 콕 카카오톡으로 지난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실력을 매일 알려주는 전화양어 퍼펙트 25 금요일에 의사소통을 좀 진행하겠는데요. 금주의 의사소통 XSFM25의 주메일 닷컴으로 제임스 제이 리라는 분이 유PD의 넋두리 같은 인트로를 들으면서 든 질문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끝은 언젤까? 그냥 언젠가 흐지부지 슬쩍? 일본이 자세를 한국에게 우호적으로 바꿨을 때? 일본이 독도를 한국당이라고 선언할 때? 일본이 역사교과서의 모든 잘못을 인정할 때? 즉 안 올까 봐 걱정이다. 혹은 안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예측이겠죠. 이분의 말씀은. 시작은 이미 했고 지금은 진행 중이죠. 언젠간 끝나겠죠. 그런데 불매운동이란 건 시작된 이유가 있지만 끝내야 할 명목이 없다는 게 이런 질문을 하게 하네요. 그래서 제가 제임스 제이 리 씨 때문에 고민을 좀 했는데요.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말은 정치인들이 되게 많이 씁니다. 저는 이걸 김대중 대통령에게서 처음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아마 많이 썼겠죠. 누가 먼저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를 생물이라고 보면 정치가 이해가 잘 되고 좀 재미있어지는 점이 있는데 이번에 정치적인 움직임, 국제적인 움직임에서는 국민을 정치적인 단위, 생물의 단위로 놓고 단일한 정치 세력으로 보면 어떨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국민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정치적인 움직임은 두 단계의 실행이잖아요. 정치권이 정해요. 이렇게 해볼까? 마음을 정해요. 네. 알려요. 그런 프로파관드를 정하고 국민이 수용하는 두 단계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치권이 뭘 정하는지는 중요성이 엄청 낮아지죠. 국민이 수용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많은 의제가 그렇게 지나가죠. 후자가 전부예요. 거의. 국민이 하자 했고 국민이 해주고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이 끝도 정치권이 생각할... 이렇게 보면 이 끝을 정치권이 결정할 수 있다고 보면 바보죠. 그렇게 보면. 국민이 정합니다. 끝은. 일본 문화 처음 개방할 때를 생각해보면요. 학자나 문화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미래의 덕후들의 게시판에 조상님들 있죠. 하이텔이나 이런 거 쓰시던 그분들이 선택했던 변화죠. 정치권은 문을 열어줬는데 그 문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그렇죠. 누군가가 왔다 갔다 해줬어요. 그리고 정치 세력으로서의 국민들의 특징은 결코 100%짜리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충청권만 그런 게 아니에요. 51%짜리 선택을 해준다고요. 그게 이번에는 70, 80%가 되니까 되게 무서워진 거죠. 즉 누군가는 지속할 거고 누군가는 멈출 거고 누군가는 자기 업무의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멈추자고 할 것이고 누군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덕질을 해야 되니까 또 소비를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제스처를 보여줄 거라고요. 그게 한 사람의 두 손이 아니라 수천만의 수억 개의 손이라고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천만이면 수천만의 손인가요? 아무튼. 그리고 사실 우리 기억 속에 있었던 불면동 아직까지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남양이나 옥시 제품은 아직까지 이용을 안 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자연스럽게 편한 마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젠가 뚝 단절하고 언젠가 뚝 열어져 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된 분노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걸 지속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른 여러 가지 이성적이거나 감성적인 이유로 잠깐 지금 도함을 줬다가 정치적인 움직임에 다시 하던 걸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건 결국 정치적인 의사로는 퍼센테이지로 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퍼센테이지는 우리가 예측할 필요도 없죠. 어느 정도는 눈에 보이는데 그렇다고 그거 지금 예측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그러고 보니까 SSF는 굉장히 오랫동안 삼성 불멸운동을 하고 있었죠. 이렇게 얘기해볼까요? 저도 삼성 가전제품을 쓰고 싶어요. 저희 프린터 살 때 고민이 많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프린터를 사려고 했던 이유가 브라더, 앱손, HP AS에서 너무 많이 되었기 때문이라서 고민을 많이 했었잖아요. 두십시오 생각해보자고요. 비건은 비건대로 살아야 돼요. 스티브 비건 말고 비건은 비건대로 살아야 돼요. 비건이 고기 먹는 사람 자꾸 때리고 다니면 안 돼요. 그렇게만 얘기를 해두죠. 그리고 앞으로 국민이 어떤 변화를 국민이 어떤 변화에 손을 들어줄지를 지켜보면서 얘기를 나중에 더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똑똑한 답변을 못해드려 죄송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삼성 불멸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스튜디오를 삼성색으로 물들였네요. 그건 삼성 잘못이야. 너무 많은데 그 색깔을 칠해버렸잖아. 내가 온 나라에다가 XSFM 광고판 열어놨습니까? XSFM 라이언즈예요? 더 신기한 건 그 색깔을 삼성밖에 안 쓴다는 거예요? 아 짜증나요. 아니에요. 우리밖에 안 써요. 삼성을 빼놓고 생각하세요. 불멸운동 하시면. 알겠습니다. 김민하 아저씨를 강제로 하루 더 앉혀가지고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지난번에 두 시간 컷 나왔죠. 오랜만에. 네. 네. 너무 피곤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두 시간. 청취자 여러분들은 그냥 3일 7일 그냥 토요일날 한꺼번에 들으시면 3시간날이 방송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꼭 하루에 두 시간 방송이 나가야겠습니까? 이것은 청취자 여러분과 김민하 아저씨에게 드리는 저의 간곡한 호소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두 시간 방송이 됐고 네. 그전에는 또 한 주에 하려던 걸 두 시간으로 늘려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판이야 개판이야. 아무튼 할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저는 토니 모리슨 얘기 꺼내길 잘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빌러비들을 아주 충격적으로 봤거든요. 저는 못 봤는데 스토리를 들으니까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더라고요. 끝.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토니 모리슨은 그 사람의 삶이 된 입장에서 풀어내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우울함과 분노가 토니 모리슨에게 내재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정말 무서운 점이에요. 이 작품은. 그러면 설득력이 무시무시해지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왜 사랑받아야 했고 사랑받는 사람인가 를 말로 증명해내 토지를 작품으로 읽을 때 말이에요. 작가가 사람이 아니고 자연의 어머니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모든 걸 이해한 다음에 모든 걸 애정을 가지고 작품을 썼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토니 모리슨의 작품은 차갑고 날카로운데 결국엔 다 품어 안 와요. 아 무섭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류의 마인드를 정치적으로는 미국인들이 어떻게 원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내일 해보겠습니다. 시사 아저씨가 뭘 알겠습니까?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도 들어주십시오. 금요일에 그것은 알겠습니다. 에디터하고 피디는 물러갑니다. 매일 아침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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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W, K